안녕하세요 모야미입니다 얄미 오늘 먹어볼 것은 분식 준비했어요 떡볶이, 순대, 꼬마김밥, 튀김 여기는 어묵 이렇게 준비했고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매운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서 매콤하고 매콤한 떡볶이 제가 사과 식용유 정말 맛있는데요 입에만은 달달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슷한 떡볶이 참고로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는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어요 김고추맛은ery참이 땡겨서 주문한당함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 썰어서 먹어야지 Aconte기 그러나 뼈 나는 날짱 너무 맛있다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사imme자마자 잘 익습니다!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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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맛이 진짜 좋아요 마지막으로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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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뱅뱅을 먹기 위해 뱅뱅을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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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뱅 뱅 뱅 계란 매운 오징어 와우 바삭한 거 마카롱 소금 마카롱 마카롱 치킨 고소한 김치만두 너무 맛있다 아.. 뼈는 그가 엄청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뼈는 내 몸에 그런지 뼈는 내 몸에 뼈는 제거 제거에 뼈는 제거 뼈는 제거 뼈는 제거 조금만 더 넣을 거예요 뼈는 제거 뼈는 제거 뼈는 제거 뼈는 제거 뼈는 제거 계란 오징어 한국어로 오징어 고기 너무 맛있어 고기 어묵 매콤달콤달콤 이 떡볶이로 잘 어울리네 이 떡볶이 너무 맛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떡볶이 고기 떡볶이가 먹어서 도둑 저녁 오늘의 떡볶이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재밌게 봐주세요. 아 아 아 아